이 분이 가장 쉬운 부분 세 소절을 얻어..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지금 럭키네요 럭키죠 하지만 이번엔 럭키일 수 없는 노래가 나옵니다 음악 스타트 오케이! 오케이! 이번 노래는 좀 쉽지 않나요? 오케이 고!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무덩이 내 집인 넌 이성우 씨 가슴을 불러봐도 내밀어봐도 친구가 없네 성우 씨 저기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쉽다! 정진이 형!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라 우승! 나를 위해 컴온 범만 이 가운데로 오세요 이거 다 가져가십니다 이거 다 가져가십니다 아니 우승이 무슨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두 번 하고 끝났어 이야 최고다 기념사진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결승전 현숙 박상민 윤철형 이상미 이상용 손진영 강력한 우승우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역시 룰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 살아남으시면 우승인데요 한 가지 멈춰 했을 때 무릎에 갖다 걸리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국내 창곡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현숙 씨와 박상민 씨부터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상민 파이팅! 현숙 파이팅! 탈도광산 특집으로 함께한 도전 천곡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스톱 스톱 샌 시스타 기비트미 최신곡이에요 최신곡이에요 최신! 여성 걸그룹이에요 오 박상민 씨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 에이 기비처미 기비처미 I'll give it to you, I'll give it to you 서른이 넘기 전에 결혼은 할런지 사랑만 줄아다친 내 가슴 어떡해 애꿎은 빗소리에도 가슴이 아파서 아직도 어리고 여려 숨 지나고 여려 눈물은 많은지 Give it to me, oh baby, give it to me Give it to me, oh baby, give it to, give it to me 아무리 원하고 애원해도 눈물로 채워진 뒷자리만 사랑을 달란 말야, 물렁단 말야 Oh baby, give it to me 박상민 씨! 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아 위험했습니다 아 남자가 한다는 거 대단한 거지 이 노래를 여성 걸그룹 노래인데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윤철이 형, 상민입니다 강은철 삼포로 가는 길 바람 부는 저 즐기 끝에는 상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구비구비 산길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 손만 나오네 아, 뜬구름하나 상포로 가거든 뱀 아, 뜬구름하나 paraphrase